미주 한인사회 최대 메디컬 그룹인 서울메디컬이 LA 다운타운의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대규모 킥오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. 3일 열린 행사에서는 서울메디컬 의료진을 포함해 다수의 보험사와 관계자들이 모여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. 행사에 참여한 리처드 박 회장은 인삿말과 함께 더 나은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서울메디컬의 구체적인 방향을 공유했습니다. 서울 미디컬 그룹은 이번 행사와 함께 당신을 먼저 생각한다라는 새로운 슬로건도 공개했습니다. 천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서울메디컬 그룹은 헬스케어 시장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지만 한인사회와 함께 성장하면서 단단한 초석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.